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어김없이 찾아온 은놀 은놀이란 팬텀 회차정산 어 자 젠소톤은 몇 개를 먹었는가 아 시간이 중요하지 일단 한 11시간 정도 11시간 정도 한 것 같구요 어 젠소톤 73개 아 77개 먹었습니다 어 맞네 11시간에서 한 77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메소는 한 5천 정도 먹었구요 시간당 물방울석 기존이 40개였는데 다 비었구요 3개 3개 먹었고 그리고 또 뭐 했었죠 아 몬스터 몬스터는 11만 마리 시간당 한 몇 마리 정도 잡았네요 경매장에 무엇을 팔았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아 4대장은 안 팔렸군요 하지만 희손식이 하나 있답니다 어디 있습니까 아 여기 있죠 아 5대장 중에 1대장이 하나 팔렸습니다 15,5천에 블루 너클 팔렸습니다 그 뒤에 오뎅땅 중에 한대장을 처리했습니다 뭘 팔렸냐 여태까지 뽑아 놓은 거 팔렸죠 뭐 아 물방울석 40개를 1800에 팔아가지고요 1,300이었는데 1,800에 팔았습니다 좋습니다 와 20자리나 남았네 아 그리고 이거 기부해 주셨습니다 4주업자 4단계 주업이죠 77,77 마이터링 07에 어째 럭삼 힘사 이렇게 올린 거 그리고 와 3단계 주업까지 기부해 주셨습니다 이것으로 회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좋았습니다